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 만성염증이 침입해온다. 즉 호르몬의 균형이 만성염증, 우리 혈관의 염증을 저지하는데 그리고 장에 생긴 염증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몸의 혈관, 호르몬, 면역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피더백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간할하고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에 있던 만성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장, 호흡기, 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염증이 만성염증으로 고착화되는 그런 약한 고리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데네랄린, 당연히 아데네랄린 자체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주로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그럴 때 아데네랄린의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데네랄린이 과잉저공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아데네랄린이 많이 분비되어서 혈액순환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와류, 터블런스가 생기면 그때 활성산수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활성산수가 적당히 있으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현대인들은 가다한 활성산수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수가 우리의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해서 우리의 몸을 산화시켜서 우리 몸을 민감하게 만들고 그래서 만성피로나 만성염증, 만성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아데네랄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게끔 조절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슐린은 양 얼굴을 가진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을 우리 세포 속에 잘 집어넣어서 우리 몸이 음식을 24시간 섭취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인슐린이 우리 몸 속에서 피로 이상으로 많아지는 순간은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낸다는 거죠. 그 경고를 보내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염증인자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병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고혈압, 고혈증 같은 대사정원인이 더 악화되고 그 다음에 복부의 말이 심해지는 것도 다 고인슐린 혈증으로 인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고인슐린 혈증 자체는 옛날에 10개로 감당이 되던 인슐린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100개, 200개가 나오는 거고 그 자체가 인슐린의 저항성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저항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공복 혈당과 인슐린이 같이 꼽혀서 계산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이 굉장히 무섭은 우리 몸의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성장 호르몬의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호르몬이죠. 어떤 사람은 같은 50대인데도 어떤 분은 200이고 어떤 분은 70밖에 안 되는 3배 정도 차이가 나의 정도로 개인차가 심한데 성장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릴 때는 키를 크게 하는 키성장 호르몬이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몸 세포를 복구시키는 복구 호르몬 역할이죠. 그런데 현대인의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개인적인 체질의 특성, 가식이나 체지방 증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만성염증에 대한 방어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도 있는데 생활 습관을 잘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성장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공장이 같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이 노하우와 만성염증의 주범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100이 아이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70대, 80대 가면 100 정도 수치로 떨어지긴 하지만 젊으신 분들도 100이야, 70, 80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 자체가 노화를 앞당기는 습관이 아닌지 주의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멜라토닌이죠. 멜라토닌은 우리가 수면 호르몬을 알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황산화 호르몬입니다. 활성산소가 세포에 가서 붙지 못하러 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다른 어떤 비타민과는 달리 호르몬이기 때문에 뇌의 혈액 장벽, 뇌 쪽으로 이렇게 침투가 잘 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은 치매라든지 뇌의 병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잠이 들기 2시간 전부터 분비가 되었다가 잠이 들면 자정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최고적으로 분비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낮에 햇빛을 쬐어야지 생성이 되어 있다가 빛이 없는 상태에서 분비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 동안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불빛을 받는다거나 TV를 켜놓는다거나 아니면 불을 켜놓고 자게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 멜라토닌의 황산화 보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멜라토닌의 재료로 쓰이는 트리프토파는 바나나와 파래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면증이 많거나 자고 나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파래 같은 것들을 조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 자체가 멜라토닌 부족적 현상을 극복해 준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D는 디펜스 호르몬, 방어 호르몬인데요. 혈압의 높이는 레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낮추는 약 자체가 또 혈압약으로 관계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약인데 레닌이 필요의 상황으로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에서 우리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것을 보호해주는 혈액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배하는 페타세포의 기능도 재생시켜주기 때문에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암을 막아주는 디펜스 역할, 방어 호르몬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잘 쬐는 것들, 비타민 D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해주고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의 더욱더 그런 긴미가 높여주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인데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우울증을 예방하죠. 그리고 중독적 행위에 대한 방어 규제와 조절 능력을 강화시켜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세로토닌은 주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옥시토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긴밀한 접촉을 통했을 때 많이 분비되는, 특히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애기를 낳을 때 우리 자궁을 수축해서 애기가 부사히 세상으로 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 또 옥시토신인 것처럼 이 두 호르몬 다 이제 면역력을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가집니다. 세로토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되죠. 10회, 10층, 10번 웃고 10번 칭찬하자. 그리고 세로토닌을 제외하는 게 남과의 비교에서는 울감입니다. 그래서 남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과거의 나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을 더욱더 꾸준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르몬에 불균형이 오기 쉬울까요? 그래서 만성염증의 프로가 될까요? 아주 큰 스트레스를 인생에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관리가 안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에 면역세프를 나르지 못하는 사람들. 갑작스럽게 살이 찐 사람들. 오래된 고도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기능이나 성장호르몬 기능이 무너진 사람들.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일가로 인해서 비타민 D, 멜라토닌, 스트레스 호르몬과 같은 어떤 호르몬의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들. 잘못된 식이습관, 야식, 가식, 결식, 편식으로 인해서 인슐린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혹사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근육 자체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참고 휴식적이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혈관, 면역, 호르몬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족할 때 도와줍니다. 한 곳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을 조금 더 잘 보충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성염증을 물리치는 333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식사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근육이죠. 오색가위가 최소, 황산의 효과이죠. 충분한 수후 섭취를 해서 혈액의 만성염증을 줄여주시고 또 두 번째 삶, 일주일에 3분 이상 30분 이상의 땀나고 걸려 숨찬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 하루 3분 이상 실천해 주십시오. 호흡을 통해서 호흡기로 도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방어를 해주시고요. 생각중지 훈련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주시고 3분 더 천천히 식사하고 3분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르몬을 보살피면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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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